두 분 보기만 해도 매료가 완성되는 느낌인데요. 멋진데요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왼쪽부터 네 정면 정말 척척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 두 분이 세 장 내용된 자들에서 함께합니다. 네, 조정석씨 지금 신생용씨가 보르트를 했는데요. 함께해 볼까요? 오른쪽부터 갈까요? 오른쪽 네 정면 이거 왼쪽 아, 좋습니다. 자, 두 분 스카시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좋습니다. TV에서 함께하는 두 분 세 장 내용된 자들,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죠.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정면 봐주시고 두 분 한편 보겠습니다. 네, 좋네요. 네 완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잠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대 아래쪽으로 네 네 자, 이번에는 이 신용 배우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신세경을 두고 여행 네 네 정면 뭐